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나라가 생산기반을 상실함과 아울러서 엄청난 국가 부채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전세대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생산하는 그런 계층의 삶도 크게 고단해지지만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의 노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어려움을 경험한 국가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포퓰리즘 열차를 탄 한국에게 여러 위험 가운데서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큰 위험으로 고볼 수 있는 것은 실물위기와 함께 오는 재정위기가 현시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실물경제위기와 함께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현재의 한국의 정치 구도를 보면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재정 낭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재정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구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재정지출을 약속하는 그런 악순환 고리에 이미 한국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6일자 중앙일보에는 서울대 안동현 교수가 한국 2025년도 OECD 비기축통화 3위 부채 대국이 된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설명하기가 아주 복잡한 국가 부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그런 글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정돈하고 의미를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 부채는 48.41%입니다. 여기서 D2를 기준으로 한 건데 국가 부채 기준의 D1, D2, D2는 중앙정부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 부채 더하기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국가 부채고 그것이 48.41%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44.2%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 이른바 D1을 가지고 국가 부채 규모를 과수 추정해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는 것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수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다음은 OECD 국가 두번째입니다. 37개국 가운데서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53.27%입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우리나라와 불과 4.8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서 기축통화, 달러라든지 예나라든지 그런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23개는 국가 부채 비율이 95.77%입니다. 반면에 비기축통화국은 53.27%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합니까? 기축통화 사용국가들은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은 상당히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기축통화국은 경제위기에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국가 부채의 증가폭의 경우는 한국은 연평균 16.55%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의 16.55%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지출규모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16.55%포인트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출을 16.55%포인트를 늘리고 소득은 2% 내외로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슬픈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대가 좀 과한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돈을 쓰고 그냥 지출은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번째는 2025년에 한국의 국가 부채 D2는 64.96%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1등 핀란드 2등 다음으로 3위로 국가 비출이 높은 국가가 됩니다. 다섯번째는 장기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20년 후가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은 90%를 상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부 부채 기준 D2 기준으로 하면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향후 정부가 지급해야 될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부채지만 국가 채무 통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수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따라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안동윤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구 규모 및 분포가 일정하다면 독일에서 보듯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이대로 가면 보험료가 현행 9%에서 30%로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계획이 시급하지만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흘러가면 결국 후세대들의 조세부담 능력만 훼손되고 다른 국가 채무 상환도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미뤄보면 앞으로 훨씬 더 강성 포퓰리스트 민중영합주의가 등장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채무를 증가시켜서 결국은 경고 사인과 함께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란 그런 기준을 볼 때 앞에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년 국가 채무를 16%대로 증가시켜 나간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가 2%가 안 되는데 그렇게 증가시켜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언제부터 한국인들이 다음 세대를 착취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빚이란 것은 한번 짊어지고 나면 갚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금 정부 재정에 빨대를 꼽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비용을 크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비용을 치룬 이미 유럽의 남부 국가들하고 남미 국가들을 보면 그게 한국인의 자화상이 될 날이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빚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 달러를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뛴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빚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